오늘은 드롭돈가스예요. 드롭돈가스하고 양상치 미나리 샐러드예요. 양상치하고 우리 앞마당에서 뜯은 미나리 가지고 양상치 머이 또 파프리카 넣어서 양상치 미나리 샐러드를 하고 여기는 이제 돈가스를 해서 또 여기 이제 드롭을 뒷마당에 있는 드롭을 마지막 드롭인 것 같아요. 드롭 뜯고 따서 이렇게 튀겼어요. 돈가스 튀길 때 드롭도 같이 튀겨가지고 이렇게 드롭돈가스 튀김을 했어요. 드롭돈가스를 해서 이 샐러드하고 같이 먹을 거예요. 드롭튀김을 우리 온 가족이 너무 좋아하는데 드롭이 흔치 않고 봄철에 잠깐 나왔다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런히 드롭튀김도 하고 드롭탕수도 하고 또 드롭돈가스도 이렇게 곁들여서 하고 드롭초무침도 하고 여러가지 드롭 요리를 하고 드롭샐러드도 저번에 했었죠. 오늘은 이제 우리 맘마당에 넣은 저기 미나리를 열한 미나리하고 양상치 넣어서 양상치 미나리 샐러드를 했어요. 아주 맛있는 훌륭한 드롭 돈가스 맛있게 먹겠네요. 음. 이제 곁들여서 5mm. 5mm. 3mm. 4mm. 4mm. 5mm. 6mm. 5mm. 5mm. 5mm.